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플리피나이프라는 게임으로 칼을 던지는 게임인데 별짐 무려 4.7이나 되는 굉장히 별짐 높은 게임이에요 가로밖에 지연이 안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뽑을 때 양쪽이 게임 화면보다 더 많이 비어있는데 아 유감이네요 자 그럼 시작하죠 나중에 비어있는 화면에 뭐라도 해야겠어 칼 던지는거야? 콤보를 쌓아요 이건 좀 조용하네요 들어본 듯한 노래인데 나이프 아 이런식으로 100원 생겼으니까 새로운걸 구매합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아잇잇잇잇 아아 돌려서 한번에 오르기 아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아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 좀 많이 어려운데요? 아잇잇잇 이렇게? 아아 아 아 넘어가도 되는구나 어 됐다 됐어 된거 아냐? 오르기 나 잡아봐라 이렇게 뭐야? 아 부.. 이렇게 부딪.. 아아 세게 해서 부딪혀야 되는구나 아 그치 위로 좋아요 어우 재밌는데 아 이거는 어차피 익숙해지면은 금방 할겁니다 아이야 아 저 눈은 피해야되나보다 세게 그치 세게 아아 아깝다 세게 아 이거 위에 걸리는거 같아 아냐 어떻게 해야되지? 살짝 돌아서 아아 아냐 살짝 아아 아냐 세게 하자 아냐 더 할거야 더할거야 더할거야 더.. 더할거야 다른거 하면 안되나 나이프? 이걸로 할래 그냥 이걸로 플레이 얘가 좀 더 좋아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쵸 얘가 좀 쉬워보이는데? 칼 날이 많아서 그쵸? 왜 그걸로 하라그런거야 가녀 좋아 앗 치워줄래? 아 신기록을 하면은 뭘 주는구나 플레이 어 되게 컨텐츠가 많.. 아휴 되게 어렵네 이거 아아 되게 어렵네 어 아아 저게 왜 왜요 좀 알거 같다 근데 이게 터치가 확실히 낫겠네요 마우스로 하니까 괴리감이 있네요 절대 변명하는거 아닙니다 진짜 괴리감 있어요 아 너무 아아 다른 칼 주면 안될까? 비싸 칼이 아야 50원 주지 않았나? 배지 보상 받기 아 이렇게 순위표 아 순위표 아 순위표 됐어 순위표는 보고싶지 않아 113원 받기 되게 깔끔하네요 게임이 부드럽고 콤보 해보죠 콤보 해보죠 아 그냥 위로 아아 진짜 아 지금 도 회전수도 포함이 되네 아 근데 어떻게 해도 옆쪽 좀 치우치는데 아아 사 높게 하자 높게 하고 아예 높게 땅에 꽂히는게 날라나 이게 이거로 돌려주세요 하나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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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손으로 못하나? 손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이거 사이에서 탁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어 마우스로 할라니까 아 마우스로 할라니까 좀 하나 하나 둘 셋 아아아아 아아 공유하면 어떻게 돼? 안에 확인 나이프 주세요 200원짜리 없어요? 이거 비싸다 나 이걸로 그냥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씨 말하자마자 진짜 아 이거 빨리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해도 되네 괜히 괜히 뻘짓하고 있었네요 천천히 해도 되네요 이러면 쉽지 나는 그냥 빨리 해야지 되는 줄 알고 아 이 집게 이네 살짝 어우야 완벽해 가운데다가 잠깐만요 공유 누르고 안하구요 돈 받구요 뭔가 얌지 쓰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기분이 아 제발 그치 뭐야 뭐야 아아 여기까지 콤보야 황금칼 아아 황금칼에 눈이 멀어서 치오기록 9번 이거 그만하고 아키드하자 이제 알 것 같애 되게 재밌다 이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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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 좀 힘든 데 아 이거는 살짝만 해야되나 보다 이렇게 살짝 아이씨 너무 쫄보였어 살짝, 아아 살짝만 더요 어어, 아아 아깝네 아아 살짝만 이쪽으로 오우야 아으 어 이거 저장이 되네요? 개념 세부 좋아요 아예 저로 넘어가죠? 아, 조금만 더 높게 하자 아, 일로 가자 아, 주제넘게 나대지 말고 일로 가야겠다 요렇게? 그치! 아아 아깝다 요렇게 어어 좋아요? 너무 걸친거 아냐? 어, 가운데로 맞춰준다 편하게 하라고 오우야 뭐야 시간제한 있는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건 알.. 편할거 같은데 쉬울거 같은데 그쵸? 먹습니다 꼬꼬꼬 그치? 야아 이게 뭐라고 그렇게 재밌냐? 아 아예 가자 시계로 지금 사람의 정신을 내 정신을 지금 능욕하고 있는데 그정도 당할 그정도 당할 내가 아니지 그정도 당하실 내가 아아 아깝다 어어 아아 아깝다 하아 하아 저거 뿔이 약간 거슬리네 일로 가자 가면 다듬지 말고 역시 여기 안하면 좋은게 없어 이렇게 살짝 시 어어! 조금만 더 그래 이렇게 하자 요렇게 그치! 아 이제 알거 같애 진짜로 진짜 맹세 아 아냐아냐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아 왜그래 왜 거기까지 가 나 이런 게임 할때마다 자꾸 포켓몬이 하고싶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옛날 포켓몬 옛날 포켓몬 되게 재밌게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잘나와서 오히려 정신이 없어 골드 때가 가장 재밌었지 아아 아 야기자기하고 얼마나 좋아 뭔가 손맛이 있네요 손맛 어디갔어 아 어떻게 해야지 꼬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되나 너무 위가 지원이 안돼 위로 좀 올려주면 안되나 오 오 이렇게 해도 돼? 아 진작 말을 알려줘야지 아 이거 알았어야 요렇게 아니 왜 거리는 됐잖아 솔직히 저거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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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만 더 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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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어도 세이브가 되네요? 이 정도? 되게 재밌다 이거 4.7 바를만 한데? 높이 던지자 문에 맡겨 아 살짝만 아 너무 갔다 아냐 너무 가 아냐 아아아 어차피 그건 각도가 안나왔어 오우 좋아요 역시 한번 돌아야지 기분이 좋아요 아 저거는 절로 가는게 더 쉬울거 같은데? 아아 살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아아 어디서 좋았어 300원 나이프 바꾸겠습니다 300원짜리 나이프 아 이게 뭐야? 어 이거 왠지 어 다될거 같은데? 여기 지금 꽂힐거 같은데? 아 여기 옆은 안되나? 어? 아 그럼 의미가 없는데? 나 이거 시칼이 너무 좋은거 같은데 시칼보다 더 높은 단계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그냥 이거 해야겠다 이 앞에다 해야겠다 아 이 앞이 좀 못하네 이 정도? 아 너무갔어 아아 이 정도 아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이 정도면 된다 아니네 이 정도 아아 아깝다 이거 솔직히 복불복 아닙니까? 저거 어떻게 뒀는지 어떻게 해산합니까 이거를 그냥 날이 날이 많은게 좋은거 같은데 양쪽 양날검 없나? 양날검을 집에서 쓰는 미친놈은 없겠지 어어! 아 벗고 조금 아까웠다 아 이거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너무 낮아요 저거 더 위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쵸? 아 이거 어디까지 가니 아아 아깝다 진짜 진짜 아깝다 방건은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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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아 선물 받아 오케이 20개 다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지 가자 이거는 이렇게 가는 편이 어어 야 뭐야 이거 칠 DVD 뭐야? 뚜 semi 부딪히면 돼? 어! 뭐야 오뚜어 아아아아 오오야 뭐야 뭐야 갑자기 스타워즈야 광고 언제 끝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미니게임으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맛보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야 진짜 신기하다 하긴 핸드폰이니 가능하겠지 이런 광고가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 없군요 아 살짝만 아유 오히려 오히려 회전수를 낮추자 이러면 아냐아냐아 너무 쫄보였어 아 너무 쫄보였어 올려 오우야 이 정도 아 거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웬일이야 에에에에에에이 이것만큼 내가 간다고 어어여 아 그냥 안 맞아도 되네 솔직히 이거 혹시 이렇게 올리라고 아 이렇게 올리라고 준 거구나 저기 맞춰서 던지라고 왜 이렇게 회전수가 안 따라가냐 아 회전수가 왜 이렇게 안 따라가세요 회전이 많이 될수록 맞추기 쉬운 건가 어떻게 매복 이렇게 만들었어 됐다 됐다 아 왜그랬어 요정도 요정도 이거 뭔데 뭔데 저거 선물 준거야 나한테? 깼다고 25% 할인 이거는 뭐죠 도끼 아닌가요? 뭐냐 됐다 나 일로 보내고 싶은데 아 그 저 별 별이 여기 있는거구나 라이프는 상관이 없는거구나 이거는 그만하고 오르게 할래요 이제 알기 때문에 확 던져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거 안되겠다 올려야겠다 이 정도? 아 더 올려 쭉 어 야 쭉 올려 쭉 이렇게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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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솟구치 올라가 어 그치 알거같애 이제 아냐 모를라 사실 아냐 알어 알거같애 진짜 알거 진짜 알거같애 아 자 하나도 몰라 살짝만 해서 너무 세게 던지지 말고 살짝만 해서 너무 세게 던지지 말고 포물선을 그릴 수 있게 이 정도? 예 이 정도 믿습니다 아아 믿었는데 이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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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참 부족했어 거리가 부족했어 과감하게 부족했어 이 정도 이거 이거 진짜 감각이 필요한거 보다 센스가 없네 내가 재밌다 아 이거 살짝만 해야될거 같은데 어어 야 글로 가면 어떡하냐 아 어 지금 윗집 이사를 가서 엄청 시끄럽네요 아이고 자고 일어났는데 사다리가 걸려있더라구요 베란다에 아 봤더니 윗집 이사를 가더라구요 아야야야 왜그래 진정해 어어 이거 높았다 이거 높았다 어 제발 아아아아 아 이걸 못가면 안돼 적어도 나 쟤 머리에다 칼 꽂아야겠어 저 선물상자가 들고있는 저 연두색 괴물한테 목도리 괴물한테 내 라이프를 꽂아넣겠어 내 버터플라이를 아아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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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해야겠다 아 아 아 이거 부딪힌거 아냐? 맵에 나가면은 텍텍텍 내려왔어 아아 확올릴거야 그냥 확올려보자 확해서 아예 확해서 그치 아 알았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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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 알았으 아 예 몰라 알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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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였네 이게 괜히 뭐 회전이고 나발이고 그런거 없구만 그냥 던지는거였어 던져서 그래 이 공격지 아아 뭐야 아뇨 어 부활을 하면은 노잼되지 부활을 하면 노잼되지 이게 멀리 이렇게 하는게 중요하네 아 이외에 어디가 아 됐다고 웃기네 이 게임 챱 그치 아 안돼 안돼 누르지 마 그런거 챱 그치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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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꺼 아슬아슬했어 어어어어어 왜 화면 밖으로 나가서 그래? 개 치사하다 아아 방권은 미스 이제 이해했습니다 타워에요 여기다 걸치자 여기다 걸치자 아아 아아 너무 가까웠어 쭉쭉 늘려야 돼 치즈 늘려 먹듯이 치즈 스틱 늘려 먹듯이 늘려서 여기는 아 제발 그만둬 게임을 없애지 말아줘 화면 화면배 다시 맞춰야 되잖아 아 정면에다 보내고싶은데 이렇게 해야되나 아아 너무 짧았어 어 이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곤란해 표시 뭘까 이거 내가 지금 열한번 죽었다는건가 그냥 그것보다 더 죽은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안될거 같은데 아아 가까웠어 처음에 꽂을때도 좀 봐가면서 꽂아야겠다 꽂지말고 여기서 꽂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아 아아 아슬아슬했어 여기다 꽂고 조기다 꽂고 꽂아 아아 잠깐만 어 좋아 좋아 살았어 살았어 꽂고 아아아아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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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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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 꽃 소극적으로 변했어 그치그치 땡겨봐 여긴 떨어질거 같은데 일로 가자 갔어 가고 아예 올라가자 올라가고 그치그치그치 진짜 그렇게 했어야지 그치 올라가고 여기다 아예 올라가고 아아 짧게 했어 검의 위치에 구해받지말고 이렇게 가고 내려가자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될거 같은데 아냐아냐 네네네네네네 아 위로 저 통과시켜야 되는데? 오오 됐어 됐어 아 왜 너무 꺾었나봐 욕심을 버려 거리만 늘려 아 내려가야되나? 아냐아냐 그냥 가 아 내려가야되네 저기 가면은 일로 아이씨 아아 이렇게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니 놔야지 놔야지 저어 이렇게 다음 이제 쉽지 아 내 영혼의 파트너로 다시 간다 아 고양이 저거는 왜 뜨는거야? 이칼일 때만 뜨나보네 아 에헤이 에헤이 아 아 아까 그거면 좋은건가? 빨간게? 으 이게 좋은건가보다 아닌가? 내가 실력이 좋은건가? 다시 바꿔보자 식칼로 해서 아 그렇네에 이게 좋네 확실히 아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조금 비거리 이렇게? 아아 요렇게 요렇게 아아아아 조금만 조금만 하쳐 조금만 하쳐 요렇게 아아아아 아니야 이렇게 그치 꽂고 올려 올려 아 이거 이상한데? 오오 야 뭐야 기저귀야 욕심부르지 말고 일로 에에에 일로 어어 좋아 이거는 툭 가야된다 저기로 가 아 아 된거 아냐 방금 솔직히 아닌가? 아아 아아 식칼이 더 좋은거 같은데 식칼이 제일 좋은거 같은데? 뭔가 던지는 맛이 있는데? 아 좀 낮춰서 가야겠다 이렇게 정확한 거리 요 정확한 거리 아 이거는 좀 한 바퀴 돌려야겠다 빵 빵 아아 검의 위치를 보고 위치를 보고 아냐 두 바퀴 돌려야되네? 돌려 아아 안돼 안돼 위치를 봐 위치를 보고 올려올려 올리고 이거 뒤로 가니까 낮게 그치 얘는 많이 가니까 훨씬 높게 그치 이거는 낮게 그래그래그래 이해했어 이해했어 높게 높게 오오오 이거는 개판이었죠 어떻게 가야되지 이거는? 아 저건 뒤로 뺐어야되는데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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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이거는 한번 빼야되나? 빼봐 그치 뺐고 아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아이씨 아아 아아 아니야 아 여기 낮게 낮게 아 좋아요 높게 좋고 아 돌아가야되고 돌아가야되고 다시 높게 아아 확 높게 갔어야 되는데 방꺼는 돌려주고 헷갈린다 여기 좌우니까 다음꺼에 다음꺼에 아잇 아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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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4점 살짝 아이씨 내놔 살짝 아아 파워가 부족했어 파워가 아 이거 저거 엄청 많이 해야지 주나보네 이거 아 상자 이거 여기로 보내면 되는거 아니야? 편법은 안된다는건가? 400원 나이프 300원 나이프 간다 오우 야 빨라 나이프가 좋네 에 에 아닌가? 아이 알았어 알았어 이 정도야 이 정도면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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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3점 3점이야 여기 아아 낮았어 파워가 낮았어 높이가 더 높이 아아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았다 이 정도 아이씨 어 됐으 요정로 아아 바울건숙지 닿는 부분이었는데 한가운데 해도 4점 밖에 안되는구나 5점인가 그럼? 진짜 한건 딱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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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하면 또 안되네 한 바퀴 돌려줘야되네 이렇게 그치 어흐 어흐 높게 하자 높게 하고 좀 파워 높이를 좀 높이고 파워를 조금만 더 낮추자 이렇게 해서 아이씨 아아 높게 하고 파워 낮추고 높게 하고 파워 파워 어우 절묘해야돼 절묘해 절묘해야돼 절묘해야돼 좋아 이렇게 붙지 이렇게 여기다 붙지 여기다 아니네 살짝만 뗄까 이렇게? 어 그치 알아서 알아서 무한 완벽한 위치 깨달았어 빨간점에 어 그치 빨간선에 맞춰서 살짝만 떼서 여기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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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빨간점에 맞춰서 그치 끝났다 끝났다 게임 무한 콤보 간다 무한 콤보 간다 바꿔 조금 위험했다 그치 뭐야 45 어 45고 나발이고 무한 콤보야 그래 아 중간에 맞출까 중간에 살짝 위에 하얀데다 아 위험한거 같은데 어 어 어 살짝 살짝만 살짝만 위로가자 살짝만 살짝만 이 정도? 그치 조금만 떨어뜨려 어 그래 알았어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 이 정도야 여기여기 3점이야 딱 아 아 그러지마 지금 아아 반칙 아닙니까? 다음 나이프 삽니다 어 이거 뭐야 됐다 세보여 어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아까 그 같은 공식 먹히나? 조금만 빼자 뒤로 이렇게 오 되네 얘는 높이가 있으니까 하얀 부분에다 어 또 무한 콤보야 상자 열대까지 간다 이게 이게 더 훨씬 좋은데? 아까꺼보다? 아 비교가 안되는데? 이 안정감이? 3점 4점 좋아 내놔 45 야 이게 꿀이네 이게 가령을 칠때마다 저게 흔들려서 저렇게 되는구나 아 잠깐만 그 위치는 좀 아닌데 어 좋아 어우 좋아 4점 아니 이거는 맞춰야돼 지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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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지금! 그치 지금! 그치 올라와 지금! 그치 그치 아 너무 쉽다 술이 너무 낮다 게임이 너무 시시하다 아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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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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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올렸잖아 오우야 큰일날뻔했다 오우 오우 큰일날라 큰일날라 한 번 더 한 번 더 그치 45 여기 다 보러 가는데 그치 안되지 이건 나이 마스터 했는데 이미 마스터 해버렸는데 그치 마스터 해버렸는데 전부 내려오는 것까지 볼 필요도 없지 올라와 너무 오래했다 그만해야겠다 많이 했네요 다른 거 조금만 더 하고 재밌으니까 잠깐만 이거 뭐야 80원 주는 거야 고작? 에헤이 아 뭐야 안 돼 아직 아니야 네 못 갔던 거 클리어해야 됩니다 나이프 다음 거 박살났죠 지금 가격표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콤보나 좀 세워보자 채우기록 9죠 아 9면은 많이 했네 같은 것만 해도 그냥 콤보 박살나겠는데 칼 너무 좋은데 아 관역했고 아케이드했고 노르기 오르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나 사기감 아니야 이거 아니네 괜찮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식칼 같은 것들은 비벼지는 부분이 아닌데 아 아 그만해 마인크래프트 아직도 나와? 모바일?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임이지 떼돈 벌었다 그러니까 아 아 안 좋아 어떻게 돌려야 되지? 그냥 위로? 그치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제목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이것도? 아 너무 위치가 아냐아냐아냐 적절해 올려 이거 내려가자 그치 아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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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면을 많이 뭐 여기까지 하고 아 재밌었네요 아 플리프 나이프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4.7짜리 게임이고요 한번쯤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만 뿅